ARCHIVE 로딩 중 네 가만히 저 핸드폰 알았어요 아, 나아가 잡아 놓은 것만이나봐 아, 별게 없죠 맞출 방법이 있지? 오빠 완전 클래식합니다 오빠 자 벌써 안녕 오 오 한 번에 쭉쭉 있었나 봐? 안녕 안녕 오마이갓 저희가 이제 저희 부대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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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V LIVE를 또 켰습니다 토요일은 채백 씨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할 건 뭐죠? 오늘 일단 저희 앨범 토요일은 플레이 데이트 데이트를 하는 거죠 데이트하면 게임이 더 빠질 수 없습니다 보드게임방 게임기도 같이 같이 게임도 하고 보드게임 그중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젠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절대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네네 재밌게 저희와 함께 젠가를 뭔가 내기를 고려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벌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못 걱정했어요 그러면 에릭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돌려가지고 벌칙을 한번 해보죠 자 올려주세요 벌칙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그냥 게임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룰이에요 왜요? 하면서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뭔 재미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소리 그거는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 애교! 애교 보여주기 애교 보여주기 벌칙은 엉덩이를 이름 쓰기, 립스틱 바르기 립스틱 바르기 좋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무대 올라가기 야 이거? 왜 그러세요 저희는 어차피 사전 녹화를 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죄송 아 오케이 인정하세요 립스틱 바르고 공중 뽀뽀 그게 뭐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에릭 여러분들에게 립스틱을 멤버가 발라주는 걸로 하죠 어 맞습니다 대신 입술에만 발라줍니다 왜요? 왜요? 좀 입술 안 지면 돼요 입술 주변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합시다 눈 밑으로만 인정 오케이 오케이 눈 밑으로만 인정 자 그러면 갈박으로 해볼까요? 저는 제가 질 것 같은 사람 얘기에요 아니요 제가 이걸 하는데 이거 정말 이거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정직하게 쌌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정직하게 아 처음에는 이제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거를 추가를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몇 판을 하실 건데요 지금? 세 판 세 판? 네 근데 그러면 한 번 한 번 하고 꼴찌와 아니 아니요 한 번 한 번 하고 그리고 그려진 립스틱은 방송 끝날 때까지 키워놓고 이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요 자 가위바위바 합시다 세 판 다 네 가지 그럴 거 같아 제가 해봤는데 이거 진짜 뻑뻑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시작합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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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겼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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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런 룰 한 번 해야 되는데 뭐야 한 번 건드린 바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괜히 이것저것 이렇게 톡톡해 보고 다른 걸로 가지 말고 그러시죠 네 어 근데 손 벌써 떨린다고 소리 이거는 내한테 민석이 형이 질 수밖에 없어 민석이 형이 소름 안 했더라고 내가 쟁가를 많이 했는데 다 졌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어 이거 일단 내는 시야에서 안 보여 자 백경원 스포핑을 넣자 근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거 이제 점점 우리를 추가하면서 아 이번 판은 한 정석 정석 FM 어 건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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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쟁가 혹시 잘 보이세요? 지금 하는 거 괜찮겠죠 아니 무너지면 보시면 누가 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화장을 중요하지 않아 백경원아 자꾸 가본다 건드리면 그러면 안 돼 하나만 한 거야 그럼 하나만 어 너무 잘 빠지죠 어 제가 고르는 이유가 있었지요? 윷놀이에요 유시야 자 한눈 돌았습니다 네 아 난다 그럼? 네 오우 못 자 어 못 자 왜 이렇게 그냥 아 이쁘다 저희 밥 먹었어요 저희 다 같이 치킨 먹었어요 치킨 먹었습니다 아 뭐 할까 일단 얘 오우 야 야 되게 뻑뻑하다 야 위험합니다 뭐야 뭐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이거 이거 빠지면 안 되지 네 야 이거 너무 아 아 젠가 손 대지 않기 조금 손 안 댔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까 연습을 몇 번 빼봤는데 어 왜 흔들려요 와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봐봐 할 수 없죠 뭐 골치 해야지 아직은 내가 볼 때 많이 남았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벌칙은 그거예요 그거 립스틱 바르기 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립스틱 한번 주세요 자 립스틱 색깔은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다양합니다 걸리는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 첫 판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첫 판부터 세게 가야죠 바지 떨어져 자 세전 씨 뭐야 뭐야 자 건드린 거 같은데 안 건드렸어요 건들면 그걸로 가야 돼 무슨 소리야 건들질 않았는데 진짜 건들 야 진짜 똑바로 봐 저쪽은 그쪽에서 시야가 안 보여서 내가 위에서 본다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이거는 정말 괜찮다 건드렸다 네 좋다 좋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놀아줬으면 좋겠다 내 눈이 귀엽네 지금 네 가시죠 아 나야? 야 어떻게 빨리 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세게임을 세게임 해야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너무하잖아 자 얘를 건드릴께요 망했다 오늘 골렁이 좀 안 좋네 진짜 망했다 흔들리고 난리 났는데 흔들려 흔들려 야 조용히 해 야시들아 이런 건데 이거 흔들리고 난리 났다 지금 아 세식도 그거 없었죠 그것 때문에 아니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덕현이 안녕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일단 지금 여기다 다 뒤쪽으로 중심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쉽게 그쪽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쉽게 빠집니다 돌려서 이렇게 편면 스르륵 스르륵 올리면서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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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진짜 큰일 갑자기 고난이도가 됐어 큰일 났다 나 얘 볼게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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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괜찮다 된다 된다 야 근데 우리 쟤가 잘한다 생각보다 너무 자라보는다 이거 근데 이제 거의 위태위태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빼야 건드렸다 너 건드렸어 너 눈에 건드렸어 이거를 빼야 넘어져요 넘어져요 지금 이걸 빼면 넘어져요 잠깐만요 야 이거 야 기다려봐 아우 또 시계 풀고요 기다려봐 야 이거 진짜 잘못 건드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굳어있다 자 변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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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어 끝났어 이거 백현이가 건드려서 백현이가 건드려서 이게 떨어졌어 역시 자 댓글 좀 와볼까 내 발이 문제부다 댓글 어떻게 보나요 이거 나 알려줘 황금 으악 백현아 백현아 우악 자 일단 뭐 우왕 굿 백현아 축하해 열차 백현 진짜 이런 허무할 수가 이렇게 허무할 수가 말도 안 돼 내가 무조건 안거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죠? 뭐 하나 여쭤봅 자 이거 이걸로 테이블도 조심해야죠 테이블도 조심해야죠 내가 이렇게 앉다가 발로 이렇게 따와 네 테이블도 조심하셔야죠 자 이제 갑니다 바지가 너무 더러워요 자 눈 밑까지 가능하나 있어요 분량이 네 눈 밑으로 다 가능합니다 괜찮죠 몰라요 난 일단 자 일단 내가 좋아하는 색상부터 할게요 왜 그런 색을 정해요 참 세모이예요 누가 건드리래요 자 자 너가 싫어할 만한 것만 할 거야 너가 싫어할 만한 것만 할 거야 자 음 자 백현이니까 귀를 그려줄게 여기지 마시고요 네 증거 하나가 없어졌어 종대야 거기 안에 잘 봐 어 어 거기 차려 어 야 야 많이 양보는 건가 어 묻지 마시라고요 가만히 놔 아 또 이른바리 있네요 이거 비교 아니다 파대 있는 거예요 백현이가 웬만하면 게임에 잘 안 지는데 이른바리 문제였어 자 윤나야 자 너 빨리 그려봐 저는 뭐 이거 잠깐 이거 붓을 하나로 하게 되면 다른 색을 하기가 좋잖아 괜찮으면 손으로 해도 돼요 자 그 상태로 있어요 그 상태로 있어요 네 그 상태로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이제 나는 댓글을 읽었어 네 채니안 뷰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버건디 컬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 우리 뷰티방송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버건디 컬러 되게 색감이 강하죠 오늘 이런 화사함 봄이 나니까 화사함을 더해줘요 화사함을 더해줘요 나도 더워보이게 근데 야 좀 네 찐한 색으로 해야 돼 야야야 이게 2018 SS 트렌드예요 SS 트렌드 살짝 여기 여기 뭐라고 하죠 커피 잘못 먹었나요 자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너는 진짜로 걸리기만 네 됐습니다 코피 코피스트 아 예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 그려주세요 아니 저는 가벼운게 처음이니까 야 야 야 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쌓냐면 맘대로 쌓기 맘대로 쌓기 맘대로 쌓기 내가 나부터 할게 물티슈 한 번 주시겠어요 맘대로 쌓기? 네 맘대로 쌓기 그냥 주세요 옆에다 쌓기 그럼 옆에다 다 쌓을 수 있잖아 빨리 끝내기 그것도 힘든 거 왜요? 두 번째 판은 빨리 끝내야 돼 두 번째 판 벌칙은 뭐예요? 피가 많이 나는데요 한 대 마실 것 같아요 너무 피가 나가지고 보신 분들 지금 코피 나는 줄 알고 자 먼저 먼저 할게 저희 둘은 아까 둘은 내가 발려요?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형이한테 말해요 옆에 쌓지 말라고? 야 야 야 너 막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이렇게 쌓을 수 있어 아니 이게 정말로 할 수 있다니까 발 조심해 발 발 조심해 이거 건들지 마세요 다음 노래는 시간 쪽까지 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5초 네 내가 뽑았어 뽑은 사람이 스타버츠를 키는 거야 응 그럼 그 사람은 5초 안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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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초 너무 길어 형 그렇게 자꾸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럼 형 걸리는 거야 그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형 뽑은 거 빨리 뽑아 뽑아 봐요 예? 빨리 해봐요 야 이거 근데 새로로 쌓아 야 너무 했어 해 보세요 세는데 이 끝자락에 세어보자 한번 아 진짜 그럴려다가 말아서 처음입니다 야 너무 무거워 그치 무겁지 제 루틴이 돈을 빼야죠 아니 이게 안 빠진다고 이거 봐 동시에 움직여 이게 혹시 안 돼요 비굴을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쟨가는 소소한 거죠 네 안 되네 발로 뽑는 거는 가능할게요 발 인정 아 쟨가 통 좀 치워달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쟨가를 쌓아서 원샷이라 진짜로 어 피가 많이 나서요 아 쟨씨가 너무 쎄 때려가지고 와 이거 어떡해 이거 못해 저거 좀 빨리 좀 해주실래요 진짜로 그냥 지면 돼요 와 이거라네 응 손 떠는거 봐 아 잠깐만 형 욕심부리지 마요 너에 덧지마 다붙지마 욕심부리지마 이게 되게 재밌어 이렇게 하는게 와 이거 wie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asse mattered tidak 나 책상 안 흔들다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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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맨 뒤로 가있어요 좀 빨리 흔들... 위에 막고 야! 알겠어, 알겠어 훼방하지 마 우와 미쳤다 와! 대구야 한번만 더 하자 미쳤다 자 여러분 누가 걸릴 것 같아요?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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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 일로 건들! 건들! 너도 올라와 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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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보자 어디가 빈틈일 것이냐 야! 백현아! 피눈물 가잖아 아! 저희가 눈 밑으로! 우리는 무조건 눈 밑으로 자! 백현이 가져가! 지금부터는 뽑는 것도 뽑는 건데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쌓는 게 문제야 자! 백현이! 한 번 더 갑시다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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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알죠? 빈틈이가 성공하면 형이에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기적 부러워 기적 부러워 이게 위로 쌓는 거죠? 위로 쌓는 거야 위로 욕심 한 번 낸다 내가 욕심 한 번 부린다 내가 진다 진다 이거 자! 우리 댓글 좀 보호하자 네 자 부들부들 했어요 했어 했어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 형 저 귀여운 거 보이죠? 약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만 가까이 갈게요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다음 민석이 형은 100%야 진짜로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되게 한 번만 더 번들어줄래요? 싫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니 뭐 야 이거 이건 뽑을 때도 문제야 진짜 형 이거 방해가 아니에요 진짜 형 졌다고 해요 빨리 형 이거 이거 진짜 형 손가락으로 진짜 형 형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냥 건들기만 해도 흔들는데 네 오오오 바람도 불고 오오오 그렇게 건네면 안 돼요 치면 안 될 텐데 치면 넘어져요 정말 슬 슬 이 쟤가도 눈치 못 채게 빠졌다 이렇게 빠졌다 언제 빠졌지 이런 느낌으로 숨 참아 아 잤어 이번 눈 자 준비하자 물티슈 하나 더 줘 어 여깄어요 여깄어요 이건 불가능이야 이거 흔들리면 보세요 이거 이거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뺄 수 있을 거 같아 아니 형이 성공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왠지 잘하면 뺄 수 있을 거 같아 아니야 형이 빼더라도 닦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백현아 넌 날 응원해야 돼 왜요? 왜요? 백현이 바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왜요 해가지고 억지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오 진짜 진짜로 형 잠깐만 형 위를 보면서 뽑아야 돼 형 내가 봤을 때 형 위를 보면서 뽑아야 돼 지금 내가 저기 끝에 놔 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거 봐 난리나 이 봉쳐 이 봉쳐 형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대박이다 보여드리자 자 형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와 뺐어 우와 우와 대박 야 너네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분명히 뺐어 가만히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네ねę Powers 야 가만히 있어봐 와 진짜 이게 뭐라고 hack 야 너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어차피 쌌 bele look 일단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올려놓고 3초 이상 움직이지 마. 왜요? 야 이거 어떡해. 다르겠다. 여러분. 제가 담당할게요. 이거 하고. 성공했어요. 야 뭐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대박. 미쳤다. 종대야 어떡하네. 대체 빨리 가시죠. 채원님 어떡해. 보자. 대단하다. 보자. 와 진짜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네. 이거는. 채원님 테이블 건드릴 것 같아. 오케이 막 흔들리죠. 오케이. 요동치는 모습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요. 내 팔이 더 흔들어. 와 야 이건 진짜. 종대야. 성공하면 베트남이 끝이야. 오케이. 뭐야. 동대방정. 종대 당장. 자. 자. 자 시작하자 뭐가 이번엔 똑같은 거야? 자 먼저 갈게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싸? 그럼 난 뒤에 세팅을 한 번 더할게요 요즘 레드립보다는 약간 좀 통타운 게 검은 색깔 그런 거 없을까? 요즘 그런 게 유행인데요 또 검은 색깔 좀 어둡고 칙칙하고 2018 S.I.S 가나래요 가나 초콜릿 99% 같은 느낌으로 자 이거 물감 아니야? 이거는 물감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건 물감이잖아 야 립스틱의 본질을 벗어난 건데 이거는 아니야 이것도 같은 화장품이야 다 똑같아 원료는? 되게 오래 안 쓰셨는가 봐요 여기 있다 이 색깔이에요 나 진짜 이거 크레용 아닙니까? 크레용 이거 크레파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 잘하는 거 같아요 하자 응 오늘 에헤 마에 에 에 야 이거 쿤타키테 아니에요? 쿤타키테 이거 이거 마이콜 같은데 지금 야 적당히 해! 어 이제 저거 왜왜왜 야 이거 지금 뭐야 마이콜이야 뭐야 지금 이거 젠씨 눈이랑 좀 아예 맞췄어요 제가 야 냄새 야 이거 얼마나 색이 진하면 향까지 이래 아 톤 같은 톤인가요? 같은 톤 나 봐 응 포도주스 묻은 거 같대요 블루베리 많이 먹은 거 같대요 맥도날드 광고 같대요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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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시죠 야 가자 가자! 막 쌓기가 재밌지? 야 그래 막 쌓기가 재밌다고 막판 이제 저희가 원래 세 판 하하하하 네 세 판 딱 하고 저희가 자 어 크레파스 아니야 크레파스 자 종이 부터 시우민이 형이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저부터죠 네 첸, 나, 시 가혹하게란 말이야 야, 야 오늘 처리자 가혹 마지막 판이잖아 저희 마음대로예요 나 처음으로 발 여기 딱 했어 저희 마음대로라구요 보자 가혹하게 괜찮아, 목돈을 쉬민이 형이야 그래 그래 나 전에 그냥 백현이가 끝날 수 있겠다 너무 잘 뽑았어요 와, 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야, 너 자꾸 나 떨어지는데 이걸로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야, 너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떨어지는 거야 야,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작보이소 아니야, 야 보였어요? 안 보셨죠? 야, 야, 잠깐만 아까보다 야, 야, 너 야, 너 시우민이 형 걸리면 네 시우민이 형 걸리면 두고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도대체 오케이 아, 우리가 많이 죽으셨나 봐 야, 둥배야 어? 너가 건드렸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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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이번에 빨간색으로 하자 야, 내가 알지 나 할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빨리 이리 앉아요 빨리 이리 앉아요 아까 그 보라색 어디 있어 에이 보라색 비교가 어딨냐 몰라 모르겠다 형 응 이렇게 될 거예요 너네 맘대로 하세요 자, 철루토 저는 이게 너무 쎄기 때문에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아, 오늘 마침 눈 색깔도 딱 맞으시네 아, 오늘 모델이 좋네 어, 좋다 제시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좀 그럼 생각 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 시간 시간 제한 시간 있어요 제한, 저기요 5초 자, 저는 저희 디오를 생각을 해서 하트 입술 가겠습니다 좋다 하트 입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형, 화난 거 아니죠? 형 형, 지금 뭔가 부르부르 떨리는데 지금 화난 거 아니죠?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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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경수가 생각나네 좀 민공과 좀 터트려줘요 여기, 여기 거의 말고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응 야 너 더 하자 너무 한 것 같아 야 우리 너무 약하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자 제가 할게요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세게 야 근데 멋있다 형 이거보단 낫잖아 야 할 거면 여기 하트 끝에 좀 더 해줘 지금 찍으러 했잖아 아니야 그게 매력이야 아니 찍으러 했잖아 아니야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 눈 밑에 안 된다고 정확히 눈 밑 됩니다 야 눈 뭔데 이렇게 되냐? 왜요? 야 예쁘죠? 아니 제일 양말인데? 그래 내가 좀 예쁘겠다 어디 뮤비 컨셉이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이야 네 네 잠깐만요 나만 이게 뭐야 아니 그건 뭔 아니 그렇잖아 나만 이게 뭐야 내가 나만 이게 뭐야 잘 안 보인다 잠깐만 이 형은 어떻게 해도 어울려 어떡하지? 야 이러니까 사자 같다 사자 고향이 아니 고향이 왜? 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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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씹잖아요 아니요 다 씹잖아요 가위바위보 단파 네? 다섯 곡 남았대요 다섯 곡 남았대요 야 우리 이러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 빨리 지워야지 지워야 되기 때문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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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보자 방송론 본방대봐요 쟁가하고 싶죠 쟁가하고 싶지 나 일단 하고 싶은 거 알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늘 쟁가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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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